안동시는 방향지시 등 켜기 생활화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전개합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501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안동시의 경우 36명으로 도내 3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. 안동시는 방향지시 등 켜기와 신호준수 등 기본적인 법규만 지켜도 사고가 예방된다며 지역 내 8개소에서 분기별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구성해 방향지시 등 점등률 80%를 달성하기로 했습니다.